사람들이 총쌌거든요 아 내 돈! 잠깐만 스폰지버! 아 미쳤나봐 스폰지버!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인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집게사장 게임인데 이 게임은 참고로 챕터2입니다 챕터1에서 집게사장이 세금을 안 내서 정부 사람들에게 쫓겨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다가 비행기가 타락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그 비행기가 타락했을까요? 그 내용을 다루는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야 이거 집게리야 왜 불 붙여? 뭐야? 아 불 났네 비행기에 부셔진다! 아니 뭐 저렇게 허술해 아 근데 부셔질만 했어 사람들이 총쌌거든요 안돼 돈! 스폰지버! 아 잠깐만 야 스폰지버! 아 미쳤나봐 스폰지버! 아니 이게 무슨.. 뭐야 짐징이 집은 짐징이 집이 왜 왜 왜 왜 포위됐지? 저 경찰놈들 정으로 게임은 게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활망사기 아 제가 한 대 맞았어 무빙 너무 느리고만 그래 어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? 화요인더홀 아닌가? 아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게 총알이구나 어 아닌데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? 뭐야 비눗방울 터뜨릴 수가 있나 봐 아니네 내가 맞았던 거였네 아 잠깐만요 아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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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피 아 스펀지버 어디 갔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없애고 오케이 다 없앴구만 징징아 나와 잉 잠깐만 저 형들은 좀 쎄보이는데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지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그 수류탄은 어떻게 쓰는 거야 G H F 추 아 아 이거 나중에 보스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보스 때 아껴야 되는 건가? 아니야 거의 이 녀석들이 보스야 파이어더홀 아니 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달아?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우리 집까지 아 저기 집게리아까지 가야 되나 보다 야 근데 집게리아 포위됐어 지금 점프 저건 뭐야 점프 어 뭐지? 뭐 먹은 거지? 아 HP 오케이 피 찼다 자 저기 징징이 집 잠깐만 징징이 집 내가 아까 본 데는 어디였죠? 아 내 집이었구나 아 내 집이 포위된 거구나 아니 같은 동료 아니야? 아니 개념 세이브 없는 거였고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? 야 나 2회차야 모여 일로와 다 다 다 모여 한 번에 죽이게 피 달아도 돼 피 회복하면 돼요 면 상술탐 가자 가자 다음 밑에 장판 깔고 이거 약간 장판 같은 느낌으로 쳐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치? 오케이 잡고 최대한 길 쪽으로만 다녀야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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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파리가 제일 무서워요 얘는 일반 사람인 거 같은데 그치? 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님 아 미안해요 적인 줄 알았어 어 이건 뭐야? 갑자기? 아 쟤네들은 뭐야? 너희들 왜 그래? 뭐 하는 거야 다?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집 가 내가 다 말려줬어요 봤죠? 내 덕분에 너희들이 다 산 거 어? 왜 죽었지? 와 이거 경찰들 봐 장판 깔아 아 이제 원거리 딜러부터 잡자 소름 다 두쳐 솔 다 두쳐 솔 다 두쳐 솔 다 두쳐 깨깨 이거 설마 내가 밟는다고 피 안... 오 나이... 오 이거 나는 피 안다네 왜 못 들어가 뭐야 나 왜 못 들어가...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돈을 챙기라는데 돈을 어디서 챙기라는 거지? 아까 비행기에서 다 타지 않았나? 어? 블랑크톤? 거기서 뭐해? 뭐야 드디어 내가 왔다 아니 저... 네? 아니... 아니... 아니 안 닿아! 이거 솔타기 스쳐야 됐나봐 닿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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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타기 쳤어야 됐어 아 진짜 무빅 무빅 파워 무빅 잠깐만요 나 피가 왜 이래? 아 나 한 대만이면 죽어요 원격 쓴다 원격 피해 주고 너의 패턴 파악 완료 너 따위에 죽지 않아 아니 보스전을 했는데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? 너는 혹시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니? 아니 이 사람들은 가드란 걸 안 해 그냥 때려 어 잠깐만요 이거 어? 길쭉이가 지금 지고있어요 지금 아 뚱뚱이가 더 세네 길쭉아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수르탑뚜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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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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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원격 피하네 원격 아아아아아아 수르탑뚜쭉 아니 원격이 너무 세 아 원격이 자기야 아니 아니 원격이 너무 세 어 뭐야 나 나 죽었는데 왜 자꾸 싸우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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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... 어? 뭐지?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이 뭐죠? 결과적으로 경찰관을 죽여서 제 집게리아를 불태운 뒤 도망갔죠? 설마 그건가? 제가 알기로는 이 집게리아 사장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도망다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집게리아에 세금을 안 냈다는 증거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불태운 거고 그치 맞지?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로록 하죠 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